아,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넌 희주, 난 희주, 아. 그랬어요? 자, FA 우승컵을 2년 연속 들어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K리그랑 LCL 챔피언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마음도 크고 죄송한 마음도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박규 선수가 개인적인 목표를 노리는 선수는 아닌데 질문에 내년 시즌에 개인적인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축구를 하면서 복잡아! 집중해주세요 진짜 내년 시즌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보다 제가 축구하면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목표를 찾고 싶습니다 역시 팀 퍼스트 하는 선수 중에 제일 앞서는 선수니까 박규 선수가 지난 5월 29일 경기에 그랑블루에게 던져준 축구와의 행방을 알고 있나요? 왜 던졌나요? 왜 그런 짓을? 그때 예.. 사랑하니까 사랑하시고 사랑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던져준 축구와의 행방을 알고 있어요 땡슈! 벽댄스 한 번 골라 벽댄스 벽댄스!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음악 준비한 것 주세요 여쭙이 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